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엔 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민선책이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도의 재원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현장. 2차 본회의부터 이어진 도정질의가 계속됐습니다. 지방분권을 향한 도차원의 노력에 대한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인겸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민선 7기 들어 지방분권협의회 등 자체 자문위원회를 꾸려 준비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분가별 과제를 선조하고 또 권역별로 토론을 개최하고 또 의회와 함께 대정부 소통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기본소득은 민선 7기 경기도 핵심 정책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걸 뜻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지방세 자체 지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입법에 대해서 중앙에 권위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과 경기도 박물관 활성화 대책 등 여러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나름대로 장기간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 파주에 고령자 맞춤형 병원 복합 경기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수원 광규 지역의 실버 영구 임대주택을 금년 2월에 중구하여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2022년까지 기존 4만 1천억의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사업 지분을 최대한 확보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수당 고도처리시설이 1개소당 평균 약 300에서 500억의 예산이 소유되어 국비대응사업비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제대로 충당할 수 없기에 시군이 부담한 예산을 대응 투자해 주실 것을 이번 임시회는 안건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된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경기주TV 한선주입니다.